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패라고 합니다 유패 업 드디어 멤버십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할 경우 기존 컨텐츠를 즐기면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부담없이 즐기셔야 합니다 저희는 무려 세계관 역전세계 제국기족에서 말씀드립니다 1. 제국공작 범용성이 정말로 높은 이모티콘 기간별 웹지를 단 99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모티콘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가볍게 즐길 수 있게 99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뭐 결국엔 천원이 2. 제국호작 앞서 말한 제국공작 혜택 플러스 멤버십 전용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멤버십 영상이라고 해도 비하인드 스토리 느낌으로 저희 멤버들과 일상에서 무엇을 하는지 담은 영상입니다 물론 최근에 같이 보출고 있어서 모두 제국백장 앞서 말한 제국공작 제국후작의 혜택 플러스 덱 리스트 설정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영상 댓글의 덱은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제국백장님들은 확정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지금까지 부탁을 한 더 많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생기고 더 다양한 이모티콘 컨텐츠를 즐기실 분들은 이 유폐증의 기적이 되는 것이다 와하하하하하 잘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스패BERG 이렇게 아주 관심을 주실 수 있죠 말자